자 다음 볼게요 자 요즘 드웨인 존슨 있잖아요 드웨인 존슨 레슬링 선수 출신 더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레슬러로 활동하다가 영화 쪽으로 넘어가서 미이라 영화 2에 나와서 스콜피온 악당 역할 맡으면서 이제 할리우드에 데뷔를 하고 그 이후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여러가지 영화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할리우드판 마동석이죠 그런 느낌처럼 빡빡이 근육 상남자 마초 캐릭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 활동 종행무진하면서 선행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했던 이 드웨인 존슨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초격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고 더 알려지고 더 광범위해지면은 이제 뭔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테지만 미리 제가 조금 이걸 이제 그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냥 요거는 이제 일 부분이고 어... 더락? 민심만 쳐도 나올 겁니다 예 제가 그 펜코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예 펜코 펜코 음 요약본이 있어요 예 어? 이거 아니고 음 음 더락 10세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뜨는데 어... 요거를 제가 그... 잠시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다보면은 오 좀 재밌어 어 재밌더라고 내가 보기엔 좀 재밌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자 이 지금은 이제 이런 만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금 더락이 아니라 존락이라고 불러요 존락 예 드웨인 존슨이지만 드웨인 존슨 이전에 더락이라고도 불렸었고 민심이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레슬링계에서 레슬러 이제 WWE 이 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예 볼게요 어... 존락이 씨발새끼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다 어... 자 이 WWE 프로레슬링은 다 알다시피 각본이 있습니다 승패가 있고요 타이틀의 주인도 어떤 그 각본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좀 우리가 약간 무지했던 시절에는 이거 진짜다 어... 그리고 이들도 어떻게 보면 좀 기만 아닌 기만을 했죠 아니다 우리 진짜 찐으로 하는 거다 약속된 거 없다 이거 실화다 이거 진짜 실시간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너무나도 연출되어 있는 그런 과장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어떤 그... 현대의 어떤 그냥 그런 미디어 매체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주작인 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면서 보죠 알면서 봐요 그리고 이 선수들 각각 어... 지금 뭐 헐크 호건 그리고 저... 누구였더라 스티븐 오스틴 그리고 더락 그리고 존 신하 굉장히 그 레슬러 스타들이에요 헐크 호건 같은 경우도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었고 근데 아무튼 이들이 전부 어떤 그 배역 그리고 어떤 그 선과 악 이 구도가 있고 이런 어떤 기믹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 기믹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날 패배하는 캐릭터들은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이 씬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함이 첫 번째로 어필이 돼야 되는 거죠 선과 악을 떠나가지고 이 뭔가 포스 뽀데 아우라 이거 자체만으로도 팬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들도 있다 자 근데 이런 승패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상 어 굉장히 위상이 높은 선수의 급은 그 선수의 상품성 인기 관중들의 호응 이런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 각본진이 스토리를 진행하고 점찍은 선수를 밀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주연이 있듯이 어 주연 회사의 간판 원탑 선수가 항상 있었습니다 어 이 씬을 지금 대표하는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가 누구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씬 자체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자 이 선수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자 이 선수 이름은 바로 로만레인지입니다 예 WWE가 지난 지난 10여 년간 점찍은 사람 스타로 로만레인지라는 이 선수를 점찍어뒀어요 이 선수가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서 사람들이 로만레인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력하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큰 수요는 없었던 그런 선수 그래서 원래 선역으로 쓰려고 했지만 반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만 로만레인지를 계속 푸시한 대신 이 선수를 강력한 선수고 뭔가 기여도도 있는 선수지만 선역보다는 악역으로 쓰게 됐죠 포지션이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프로레이슬링에서는 고전적인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악역 챔피언이 항상 얄밉게 도전자들을 상대로 방어하면서 장기 집권하는 것 그렇게 어그로가 최고조로 끌릴 때 미움을 사서 그 미움을 계속 증폭시켜서 미움을 받아 먹고 그걸로 이 선수는 악역을 계속 자처하고 그래서 악역이 장기 집권을 함에 따라서 뭔가 저 악역 강력한 저 악역을 부셔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그런 걸로 이제 빌드업을 굉장히 해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똑똑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어그로가 최고조로 끌릴 때 가장 인기 많은 선역 선수가 사람들 환호 속에서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놓고 막판에 악당 카우보이를 보안관이 잡는 그런 구도처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쓰러진 선수는 저 아무튼 로만 레인지가 장기 집권하는 악역 챔프가 되고 이 선수의 위상을 토대로 이 회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선수를 로만에게 다 대줘요 그러니까 로만이 악역의 최고 존엄으로 올라가기까지의 희생물로 많이 삶는다는 거지 다른 선역 선수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움을 잡아먹고 해서 증폭시켜서 키워나가서 최고 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구도예요 몇 개월 타이틀만 유지해도 길게 느껴지는데 무려 이 로만 레인지는 몇 년을 타이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레인지 위상 자체가 굉장히 최고조로 끌어올려져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위상을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에 달한 로만 레인지 어쨌든 언젠가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을 테고 역대급으로 장기 집권하는 최강의 악역 챔프 로만 레인지를 깔끔하게 이기는 선역이면 바로 차기 회사의 간판 WWE 팬들이 보통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최고 존엄의 어떤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 그 누구를 만들어주느냐 누구를 차기 아이콘으로 쓰겠느냐 이런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WWE 본인들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었는지 몰라도 다들 로만을 잡으러 갔다가 로만의 먹이만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오는 차기 아이콘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누구냐 봐도 바로 코디 로즈예요 예 코디 로즈라는 이 선수예요 이 선수의 이제 서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가 레슬링 가문 출신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 그리고 다소 도련님 애송이 티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본인이 WWE라는 온실 속 화초 굉장히 안정된 환경을 박차고 나가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WWE 말고 바깥 다른 단체에서 혼자 힘으로 엄청난 명성을 쌓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다시 WWE로 회기를 합니다 예 서사가 괜찮죠? 코디 로즈 예 그래가지고 잘생겼지 언변도 좋지 경기력도 좋고 싸운 짬바 프로의식 모든 면에서 누구도 차기 주자라는 걸 토달지 않았어 아 이 정도 인물이라면 충분히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해주는 식도 있겠지만 이런 민심도 살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WWE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당장 타이틀 전선에 들어갈 법한데 안타깝게 장기 부상을 또 당합니다 여기 굉장히 피멍이 들어 뭔가 근육 같은 게 찢어졌을라나 뭐... 근데 이제 팬들이 더 코디 로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큰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경기 끝까지 소화하고 심지어 이 부상을 입은 채로 소화했던 그 경기들이 되게 재밌는 명경기로 이제 칭해졌다고 합니다 코디 로즈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좀 덧보이죠 그래서 어... 저러고 수술까지 하러 가서 쉬면서까지 팬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민심 최고조로 올려놓은 선역 WWE 차기 대권 후보예요 코디 로즈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과 악의 구도 최종 보스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작년이었죠 2013년 당일 8만명 이틀 동안 누적 16만명의 팬들이 보러오는 최대 행사 레슬매니아에서 코디 로즈가 대관식을 가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자 어... 선수의 위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입 때문에 어... 졌어요 한번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코디 로즈가 또 지고 어... 영화에서 마지막에 권성진아가 가는 장면인데 악당이 오히려 주인공을 이겨버린 셈이죠 그래서 로만레인즈는 이때 무려 900일 넘게 챔피언 유지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디 로즈가 한 번 또 지게 되면서 로만레인즈의 위상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어... 어... 많은 빌드업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최종 빌드업까지 가기 전 단계라고 딱 보면 돼 여기서 이제 뭔가 최고조까지 이제 끌어올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만레인즈를 개박살내는 그런 정말 스토리로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만을 제압하고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면 일단 그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코디 로즈는 시련을 겪는 걸 동정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 1년간 더 이걸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WW 간판급 선수들은 높은 위상과 그만한 연봉을 받는 대신 회사를 위해서 그냥 한 몸 바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야 되는 안목적인 그런 의무가 있대요 이제 회사에서 점 찍어두는 그런 야 너 이만한 배역 주고 이만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그동안 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네 한 몸 바쳐서 이런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테니까 회사를 위해서 한 몸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된다 예전부터 그랬었다 그래요 그래서 코디 로즈는 챔피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모두가 이제 차기 회사의 간판이라고 인정을 한 상태라서 작년 내내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홍보 라디오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의무까지 전부 다 소화해서 코디 로즈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남은 거는 올해 있을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레슬매니아 40주년 작년의 시련을 극복하는 스토리를 쓰면서 저번에 이제 마무리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완벽한 대간식을 하는 것이 이제 코디 로즈의 최종 테크틀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로만레인지는 또 챔피언 유지 기간이 1200일을 넘겼다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 그리고 이제 며칠 전만까지만 해도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레슬매니아에서 정말 끝장전이 나올 걸 이제 예고를 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그 재밌는 스토리가 없는 거야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고 자 여기서 근데 왜 드웨인 존슨이 나오냐 왜 덜악이 여기서 나올까요 네 갑자기 덜악에 등장을 합니다 덜악은 이제 WWE 최고의 인기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뭐 종행무진하면서 뭐 엄청난 영화배우로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레슬러 출신인 거는 어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그 덜악이 옛날에 활동할 때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영화계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떠나 이 씬을 떠나 있었는데 이 어그로를 먹으려고 갑자기 나타난 거야 전에도 몇 번 얼굴을 몇 번 비춘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레슬러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BGM 같은 게 있어요 등장할 때 등장할 때 덜악 등장 이제 BGM이 뜨면은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우리들만의 스타였는데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스타가 됐으니까 덜악 BGM만 나오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조금 끌어주면서 뭔가 싸울똥 말똥 하듯이 간만 보고 맨날 빼고 간만 보고 빼고 경계할 것처럼 간만 보고 빼고 간만 보고 빼고 이 짓을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로만이랑 싸울 뻔 했는데도 회사에서 몇 번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 헐리우드 약간 컨셉의 느낌을 내고 많은 어떤 그 스태프들의 노력과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해가지고 덜악을 이제 레슬러로 다시 유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간만 보고 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선각의 둘 사이에 이제 최고조로 이제 그게 달하고 있을 때 그때 덜악이 또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아 자꾸 간만 보고 끝까지 경기도 안 했었고 저짓거리 몇 년이랑 해가지고 팬들 자체에서 이제 피로감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간만 쳐보던 락이 이번에는 경기를 뛰겠다 그랬다 그래요 어 자 또 WW 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행정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대 이미 내가 영악의 스타로 글로벌한 스타로 거듭났지만 그건 이제 외부적인 인원이잖아 어쨌건 과거에 레슬러로 활동을 했었지만 근데 여기에 WW 지분까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힘이 굉장히 있는 거죠 예 힘이 굉장히 있는 거지 회사가 아 지금까지 써온 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시면 좀 안되지 않아요 아니 난 싸울 거야 어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경기 뛰겠다는 이유는 결국 이번 레슬매니아가 이제 40주년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그로를 끌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어 별거 아니구만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 결국은 그거예요 그냥 예 역대급으로 주목받을 이때 1200일을 넘게 벨트를 보유한 이제 로만이랑 붙어서 그 과정에서 나올 엄청난 화제를 본인이 다 처먹겠다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어그로를 다 처먹겠다고 등장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 영화계 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와요 스멀스멀 새요 블랙아담에 출연했었죠 DC에 DC 프랜차이즈 블랙아담 어 어 근데 여기서 영화 관계자들도 나중에 그러니까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예 어 더락은 영화 배우 드웨인 존슨으로 활동하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그 자체였다 영화도 흥하고 레슬링 배우 시절부터 쌓아올린 친근하고 멀끔한 이미지로 호감까지 가져갔고 본인 입으로 대통령을 꿈꾼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DC 블랙아담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쌓아올린 이미지를 너무 많이 무너뜨려 봤다 이게 이 당시 어깨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애초에 이 블랙아담이랑 샤잠이랑 둘이 대립관계였다 그래 둘이 앙숙 대립관계 샤잠의 그 서사에만 블랙아담과의 어떤 그런 라이벌이 라이벌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 세계관이 그랬다 그래 근데 드웨인 존슨은 샤잠은 뭔가 캐릭터가 약하니까 샤잠 뭔가 약해 어 샤잠이 뭐 그렇게 막 흥한 것도 아니고 약간 샤잠을 졸로 본 거지 근데 자기는 어찌됐건 샤잠의 세계관에 있어서 그 샤잠의 대립관계인데 이거를 이제 좀 욕심을 부린 거야 어떻게 욕심을 부렸냐 샤잠은 좀 뭔가 그런 그 개그캐이기도 하고 좀 약해 보이니까 이 슈퍼맨 프랜차이즈까지 끌어와가지고 나랑 슈퍼맨이랑 대립관계를 좀 해달라 예 애초에 그런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슈퍼맨 데리고 와라 헨리카빌의 울그락불그락한 그 근육의 근육질의 헨리카빌 나랑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장면에서도 원래 나와야 되는 샤잠이 아니라 자기가 영화 내용의 각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계의 관계자가 드웨인 존슨이 주장하기를 자기가 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자기가 좀 더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과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화가 흥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거야 결국 드웨인 존슨 말대로 했는데 영화가 흥했어 분기점을 넘어서서 많은 흥행을 가져왔어 그러면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업계라는 게 또 사실 이제 이게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그 상업용 영화이니까 히어로무비라는 것 자체가 근데 6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 영화가 4억 달러도 못 벌고 처참하게 망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워낙에나 무리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쪽에서도 이제 질려버리고 그래서 영화판에서의 평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또 많이 망가지고 마동석이 덩치로 인한 친근함에 여기까지 또 은근 깔끔한 이미지로 호감도 얻고 영화도 흥행 잘 되고 승승장구 하는데 갑자기 영화 제작 과정에서 무리한 갑질을 내 그래가지고 범죄도시 포가 나왔는데 범죄도시 포가 완전 폐망해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브까지 망해버렸어 그런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더락이 선택한게 영화 산업도 내가 좀 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찍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더락이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둘 다 말아먹었고 결국은 내가 좀 안정권인 비교적 안정권인 분노의 질주 빈디젤이 제작을 하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빈디젤 왼쪽 빡빡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분노의 질주에 어떻게 보면 산증인같은 매화 등장하고 제작까지 맡아가지고 매번 매년마다 나오는 그 분노의 질주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 이 프랜차이즈를 흥행시킨 정말 장본인이죠 근데 드웨인 존슨이 이번 블랙아담뿐만 아니라 어 블랙아담에 출연하기 전에도 이 빈디젤이랑 좀 안좋았어요 어 둘의 입장 차이가 좀 있겠죠 어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인 분노의 질주 여기서 또 목소리를 엄청 내다가 빈디젤이랑 틀어지고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나 관둘게 수고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본인 중심으로 다시 하나 찍겠다 하면서 도로 기어들어오 왜냐면은 이미 분노의 질주는 흥행한 작품이기 때문에 안정권이죠 본인이 사랑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권적인 그런 그 행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레슬링계까지 이렇게 또 갑자기 기어들어와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레슬링 좋아하던 이 기존 팬들은 짜증나는 거지 와가지고 뭐 어? 어그로만 몇 번 끌지 제대로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판에서 이제 거의 배우에 가까운 사람인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그로 먹으려고 하니까 꼴배기 싫은 거야 더락음장 더락 등장음악만 터지면은 어쨌건 현장 반응 까무라치는 등 여전히 반응이 잘 나오니까 가장 안전한 그런 팬베이스로 꿀빨자 이거예요 그래서 레슬매니아 40주년이라는 역대급 무대가 준비되고 1200일 넘게 타이틀 유지하는 로만레인즈는 어 상대도 준비되어 있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등장 씬이에요 예 표정이 좀 떨떠름해 보이죠? 예 갑자기 니가 여기 왜 와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팔팔한 현역들이 몸 부서져라 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한 기간만 따지면 2년도 넘는 대관식인데 어제 이제 코디로즈가 로맨 앞에 등장하더니 너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너랑 붙을 생각 없어 다른 사람 소개해줄게 하고 나서 이제 더락 테마 음악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짓거리한 게 처음도 아니고 10년 전에 존신하 이제 그 시절이 있었어 존신하가 엄청 인기 많았던 시절 예 근데 그때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존신하랑 붙는데 현역에서 은퇴한 지 함찬 지난 더락이 존신하를 이겨버려 인기빨로 어 그렇게야 흥하니까 그리고 다시 또 본인은 영화 찍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던 거 할리우드 컨셉으로 판 다 깔아놨는데 더 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갈이 되고 영화 잘됐으면 얼신도 안했을 새끼가 영화 말아먹으니까 돈 빨아갈 거 없나 어슬렁거리다가 이사회 한자리 꽤 차고 어 그래서 이제 존락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예 코디 표정 봐라 이게 선배가 맞냐 어 분노의 질주에서 정체지락 해가지고 판 깨뜨려 먹고 어 2년간의 후배 앞길 및 9천만 레슬링 팬든 기만 진행 중 나이값 못하는 주인공병 시기에 걸린 사상 최악의 레슬러 최악의 레슬러 존락 예 그래서 지금 존락이라는 이제 별 오명을 뒤집어 쓰고 또 이런 상태에서 그 레슬러 DC인사이드 레슬러 게시판 이 있어요 갤러리 뭔가 사람들이 나도 이제 원래 드웨인 존슨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막 찾다보니 그냥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발 WWE판에서 꺼져주십시오 존락 이런 제목이 있는 거야 유튜브에 그래서 뭐야 들어갔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댓글 보다가 갤러리 들어가서 개념글 정도 가면 다 알 수 있다고 진짜 희대의 개망난 이 새끼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들어가서 관심있게 보다가 아 이거 레슬링 레슬러 팬들이 좀 싫어할 만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걸 기점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미국에서 그냥 있는 그냥 그런 그냥 조그만 가시바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미국에서도 엄청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노역에 눈이 멀어서 현역들 고생해서 쌓아온 스토리라인 서사 다 뭉개고 지 이름값 높이려고 대뜸 튀어나와서 어 메인 처먹으려고 하고 블랙아담 처망하고 돈 떨어진 사모한 놈 진짜 추하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존시나 보고 느끼는 거 없냐 이러면서 민심이 시착나고 이제 현지에서 어떤가 현지에서 반응이 유튜브도 말도 안 되게 십창났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리플 H죠 예 트리플 H도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이 씬에서는 너무 유명하고 약간 고문위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서사가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도 근데 이 인물도 한마디 거둡니다 예 본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 더락이라는 사람이 WWE 지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사내의 정치력이 내가 딸려갖고 더락이 저지랄하는 거 나도 못 막습니다 하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인터뷰까지 했어요 트윈 존슨씨 지금 WWE에서 입지가 이런데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WWE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밉상 인터뷰까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하는 중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존락이 되어버렸어요 존락 예 그 이제 여기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굉장히 그 한때 나락을 갔지만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 예 로건 폴 로건 폴은 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둘이 형제 유튜버였고 둘이 약간 악동같은 그런 이미지로 서로 막 그 되게 수위 높은 그런 형제들 간에 싸우면서 좀 그런 수위 높은 몰카도 막 찍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영상 배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선을 넘어요 이 이 양반이 로건 폴이 네 자 이거는 또 로건 폴이 또 더락을 또 저격한 내용이야 지금 이제 또 민심이 안 좋을 때 예전에 로건 폴이 유튜버로 엄청 잘나가고 있던 시절에 인스타랑 바인이라는 그 영상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더락이랑 비디오를 몇 개 찍어 같이 콜라보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유명한 그런 뭐 먹방 유튜버랑 뭐 영화배우랑 뭐 이렇게 같이 콜라보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린 시절 영웅을 만나서 난 진짜 떨렸다 실제로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놀랐다 그래서 세네 개 비디오를 찍고 모두 다 대박이 났어 조이스도 잘 나오고 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콜라보를 했다 근데 이제 로건 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락에 갔던 사건이 있어요 일본의 주카이 숲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서 정말 많이 죽고 뭔가 약간 미스테리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 그 자살 숲이라 그래가지고 예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 그런 유튜브로 영상을 찍었어 촬영을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촬영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 사체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어떤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지 영상 수익 버리만 하려고 영상을 올려버리고 그거 막 시체 주민하고 그런 막 리액션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또 나락을 가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더락은 여기서 왜 나오냐 이때 더락에 변호사한테 문자가 와 저기 미안한데 너 지금 나락 갔잖아 그래서 드웨인 나온 영상 좀 다 좀 내려라 우리한테 안 좋은 불똥이 튈 수 있지 않니 드웨인이 그리고 언젠가는 아는 사이로 지낼 수 있지만 지금 나락 간 너랑은 연 끊고 싶대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해요 그래가지고 로건이 영상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아 그래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이런 거고 회사도 껴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민심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깨에서는 이해가 가는 어떤 그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같이 영상 몇 개 찍었을 때 그때 따뜻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거지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개인 톡 하나 정도만 와주길 바랬대 그런 거지 드웨인 존슨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됐다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지 아닌 거 알지 나중에 기회되면 밥이나 함께 먹자 힘내라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이 흘렀어 근데 로건이 개같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는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 로건 폴 부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복싱으로 일어선 거야 로건 폴은 이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선 나락에 가있다가 뭐 갑자기 이제 도장깨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역 프로 파이터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저 선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나 프로도 아니고 나 뭐 복싱 크게 배운 적도 없지만 나 저 사람이랑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현만 선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악동 유튜버 한 명 있어 악동 유튜버가 명현만 데려와 나 명현만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 이뤄졌는데 이긴 거야 이겼어 그래가지고 악동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뭔가 진짜 악역인 거지 악역으로서 이기니까 뭔가 이게 좀 뭔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약간 똥꼬냄새 맞듯이 싫은데 머리로는 싫지만 이게 참 보게 되는 그런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몇 번의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꽤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요 네 이 로건이 꽤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 그래서 몇 번이고 이겨 실제로 음 그 당시 그 당시 그리고 유튜브 대스타였던 그 KSI랑도 프라임을 이라는 그 자기 그 어 텀블러 사업 네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동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싫은 애였는데 개념 없고 싫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데 뭔가 이런 걸로 진정성이 보인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나가게 가면은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죠 복싱에 대한 진심 그리고 이를 키우는 능력 어그로를 끄는 능력으로 나중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면서 점차 좋아진 케이스예요 이 인물은 그래서 이제 메이웨더랑도 무승부 그리고 WWE 출연 등으로 다시 잘나가기 시작을 했어 여기저기서 다시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어 얘가 이렇게 또 써먹을 때가 있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 프라임이라는 브랜드를 KSI라는 그 유튜버랑 같이 어 런칭 했다 그랬잖아 어 그냥 인터넷 SNS에 올린 거 이런건데 뭐 원숭이들이 자기 가방 열어가지고 그 텀블러 세뱅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그 프라임이라는 브랜드의 그 텀블러를 원숭이가 가져가는 저 모습이 짧게 이제 쇼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재생성되고 퍼지면서 좀 이제 재미를 만들어낸 거지 근데 손절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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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니까 다시 친한척하네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지인들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줘요 야 뭔 발치랜다 드웨인 존슨이 나 나락갔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새끼가 야 이게 맞냐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씹었대 그냥 일씹했대 응 영상을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드웨인 존슨 참 전 좋게 봤어요 사람 물론 어른의 사정으로 같이 콜라보 했던 게 자기에게 불똥이 튀을까봐 하는 그런 업계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나 야 영상 내려달라는 거 난 참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개인 문자 하나도 안 보내니까 안 보내다가 다시 잘나가니까 슬쩍 다시 연락을 주는 게 X같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안 좋았던 감정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드웨인 존슨이 이런 도마 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제 폴도 자기 표현을 하는 거야 뭐라고? We want 코디 We want 코디라는 이 문구가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 레슬러 이 팬들 사이에서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드웨인 존슨 SNS 같은 데 들어가도 이 문구로 사람들이 도배를 해놨어 지금 제발 레슬링판으로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런 거지 로건 폴이 대놓고 We want 코디 하는 이유가 이거다 라는 거예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도 이게 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될 일이지만 그동안 있었던 걸 갖다가 약간 좀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거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근데 레슬링 전혀 안 보고 예 저는 옛날에 뭐 그냥 부커티 정도만 알고 예 Can you dicky sucker 그리고 뭐 저 히피 썸맨 이거랑 좀 몇 가지 그런 그 기억에 남는 선수 한 4,5명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되게 옛날이지 나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 예 그때만 레슬링 보다가 이제 말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이런 지금 드웨인 존슨이 민심이 이렇게 안 좋다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뭔가 뭔가 이제 오슈 말고 이런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 그냥 따로 대본이랑 준비해가지고 여기 화면 이렇게 조그맣게 사진 이렇게 있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유튜브를 올릴까 차라리 어 설명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넘어갑시다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 현상 문화가 아니죠 이거는 현상이죠 현상 어 일본이 가고 있는 그 노선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 이렇게까지 박살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안 좋은 그 길을 가는 일본의 일본의 최악의 분기점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일본의 20대 남자 절반이 성경험이 전무하다 예전에는 초식남이라고 불렸어요 그걸 보고 초식남 자기 자기 취미 자기 관심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거기에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그런 현상을 초식남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에이 저게 우리나라에게 오겠어 저런 일이 근데 우리나라도 왔어요 한참 됐죠 초식남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단식남 단식남 여자와의 어떤 그냥 어떤 그 뭘까 어 여성과의 아무런 시그널 접촉조차도 없이 어 그게 바로 이제 단식남 이라고 합니다 단식남 새로운 이제 그 사회현상 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기혼자 10명 가운데 6명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이른바 어 샥스리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기혼자의 샥스리스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도 직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어 그러니까 음성의 절반 절반이 조금 넘는 51.7% 20대 여성의 37%가 샥스를 해본 적이 없다 어 성관계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즐길 게 많아서 혹은 뭔가 이성에게 많은 노력을 쓰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뭔가 단식남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혐을 배제하자면 그건 단식남이죠 왜 단식남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여자에게 어필하는 것을 크게 어떤 문제시하지 않았어 그리고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었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그런 말을 하면 스토커로 몰리고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는 쪽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플러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그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어 근데 이제 옛말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에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어 뭐 좋아하는 이성에게 어필하고 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누군가에 대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뭔가 그 떠오르죠 어 요즘 같은 그런 그 요즘 같은 때에는 예 과거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너무 없다 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남자들을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약간 좀 가두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 예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남자가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세상 이 왔기 때문에 주제 파악 예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애초에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거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예 170도 안 넘고 피부도 안 좋고 못생겼는데 여자에게 어필할 요소가 없다 내가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객관화를 시켜서 난 안 될 것이다 결과값이 나온다 그럼 이제 단식남이 돼야겠죠 그런 것 같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런 이제 초식남도 옛말이고 이제는 단식남 이란 말이 이제 나오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단식남을 넘어서서 정신승리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정신승리남 예 야 굳이 성관계 해야 돼? 그거 말고도 즐기고 재밌고 내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않게끔 나의 집중력을 뺏기지 않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굳이 해야 돼? 야 안 될 것 같으면 난 그냥 말란다 이 연애전선에 뛰어드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어 이 연애전선 이 남녀 그 먹이사슬 이 거기에 뛰어들 이 세계에 뛰어들기가 나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단식을 넘어서서 정신 승리하고 차라리 그냥 이성과 뭔가 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써야 된다면 안 될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겨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런 그냥 그건 마인드지 정신 승리라고 여기는 거고 자체가 정신병 아님? 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싫어한다는 사람들 특징 누구보다도 돈을 갈구함 그런 것처럼 여우와 신포도 같은 거야 예 그 이소부아에도 여우와 신포도 마냥 저 포도가 맛이 없겠지 저 포도 100% 쉴 거야 내가 저 포도를 딸 수도 없으니까 저건 맛이 없을 거야 맛없을까 저 별로일 거야 그냥 가잖아요 여우와 신포도 마냥 그런 뭔가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지 예